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에스모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죠. 에스모가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주가를 끌어올려서 먹고 어느정도 올렸다 싶으면 퇴하고 뱉을 겁니다. 퇴퇴 이러면서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올라갔을 때 욕심을 버리고 3단분리, 4단분리, 5단분리 이런 식으로 물량을 줄여나가고 쭉 내려올 때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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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줄이고 줄이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여놨다가 쭉 빠지면 다시 또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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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음 이벤트 있을 때 올라가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H&B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H&B뿐만 아니고 ABL 바이오 나 H&B나 비슷하죠.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인 공매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다, 명자컴퓨터, 또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거의 한국이 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련주들 한번 이슈 만들어서 한탕 해먹고 도망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H&B는 한국 정권에서 주가를 컨트롤 중이죠. 지금 바이오가 아주 좋은 상황이고 코스다 양매수 중인데 상승폭이 그렇게 싹 좋지는 못합니다. H&B는 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잘 주지 않습니다.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또 고점 매도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주지 않죠. 한국 주도로 신개념 양자컴퓨터 등장? 전자스피인 큐비트 개발을 했다. IBS 연구팀, 일본, 스페인, 미국과 스피인, 전자스피인 활용 신양자 플랫폼을 제시했다. 복수 큐비트 시스템까지 구현 성공. 여러 큐비트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잘 모르겠죠.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수 큐비트 시스템 구현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자 지금 이런 소식이 일단 나왔습니다. 양자컴퓨터가 나오면 상당히 세상이 바뀌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 이천이 다음은 초전도체야. 그리고 다음은 양자컴퓨터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쭉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냥. 자세히 알 필요 없다. 전자스피인 큐비트 플랫폼을 수십 수백 큐비트까지 확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양자정보과학에 새 시대를 열고 혁신을 겨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답니다.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 이 가능성은 봤으니까 이제 과거에 경험 많이 했죠.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가 관련주 중에 가장 먼저 상한가 안착. 테마주죠. 테마주. 앞으로 된다면 이럴까다 저럴까다 테마주면 테마를 타고 가는 거는 언제 올라갔다 언제 박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상 쳤다가 그 다음은 하한가 쳐도 이상하지 않다.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2등이죠. 2등으로 지금 28%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쭉 올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새로운 테마를 하나 만들어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KCS가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다.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할 필요 없이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 기업의 내용을 알아보고 어쩌고저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간다 그러면 아 이게 양자 컴퓨터 테마로 가는구나. 얘가 테마구나 테마구나. 요거만 알면 되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뭐 이런 거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밑에서 노는 뭐 이런 관련주가 있다. 걔들은 어차피에는 세력들이 돈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돈놀이가 일어나는데 돈놀이가 일어나는 쪽을 공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업이 좋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얘가 이번에는 얘 가지고 좀 놀아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놓인 조목들 가지고 이제 단타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가 초전도체로도 한번 또 갔던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 관련 주조회가 그래서 지금 쭉 하락하다가 이 소식이 나오니까 어 또 한국 이슈도 오케이. 그러고 올라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자 이 돈놀이가 펼쳐지고 있죠. 자 이건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분봉을 보고 1분봉이나 3분봉을 보고 이렇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한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상한가 안착이 된다면 가져가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안착이 안 된다. 무조건 버려야 되죠. 근데 이런 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뭐 잠깐 잘못되면은 순식간에 정말 10분만에 만 10% 이상씩 뚝뚝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 요런 게 또 한 번 나왔구나.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급이 코스닥 쪽에 외인이 천억 매수에 기관이 120억 자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수급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이 지금 어디로 주로 많이 가고 있느냐 바이오로 가고 있어요. 바이오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유한량이 7%는 올라서고 있고 이거 어제 공매도가 엄청나게 쳐서 공매 하루 정지가 됐습니다. 하루 공매 금지가 되고 쭉쭉 밀어올리고 있고 에스모가 종양학회죠. 미국 종양학회에서 관련주인 지금 유한량이 오스쿠드에 크게 내려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HLB가 당연히 강세를 세게 보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한국이 컨트롤 중이죠.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힘이 만지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지금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HLB는 개별 호재 가지고 움직이죠. 근데 지금은 크게 많이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공매도들이 그냥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ABA 바이오도 크게 많이 못 오르죠. 왜 그러냐면은 HLB하고 ABA 바이오가 가장 강했습니다. 최근에 약세장에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나는 가는 거야. 나는 안 밀려.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는 강하죠. 그렇지만 상승폭은 다른 바이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제 좀 밀렸죠. 밀린 종목들은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HLB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거래량이 너무나도 적은 수준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고 할 거냐. 이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인기관이 어제 기관이 들어왔고 오늘 외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외인기관이 계속 코스닥을 매수로 월, 화, 수, 목, 금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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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할지 이거는 좀 불확실성이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는 한번 눌러주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해될 마음이다. 외국인 공매도들이 비켜주느냐 이런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이제 낙폭이 아주 컸던 종목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죠. 지금 아주 강한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종목도 나오는데 낙폭이 큰 종목일수록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바이오 쪽이 강세죠. 바이오가 지금 상승폭이 아주 좋습니다. 아이센스 10%, 페프트롬 8%, 알테오젠 8% 이렇게 전반적으로 6% 이상, 5% 이상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외인 기관의 매수로 어제 신용 털어내는 작업이 어제까지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고 여전히 아직도 신용 털기 작업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또 섹터들이 있습니다. 중국주 관련주들은 또 신용 털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가장 강한 것은 바이오 쪽이다. 바이오 이제 에스모가 있으니까 한번 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나 반도체 부분은 그냥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관망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덩어리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쪽은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돈들이 풍선역화죠. 바이오 쪽으로 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테마 쪽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엑스게이트 또 상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풀렸다가 또 올랐다 이래 할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 쪽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에스모가 있는 10월달 바이오는 항상 좋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